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박수소리도 힘차고 좋습니다 빠지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렇지 22페이지입니다 외곽집 22페이지 취득세 볼 차례죠 오늘? 지난 시간에 외곽집 22페이지 펴놓으시고 취득세 지난 시간에 배운거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조세초문 융부했죠 우리? 조세의에서는 납부이행 방법으로써 물납과 분할납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금전납부 원칙이 예외로써 물납 허용되는 세금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식처럼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곳이 넘어가면 안되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지방세법상으로 분할납부는 재산세 허용됩니다 근데 지방세법상으로는 법률에는 재산세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분할납부가 근데 예규에서 재산세 부가세로써 지방교육세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재산세를 분할납부 하면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렇게 예규가 있어요 지방세법에 규정은 없고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또 그런 모의고사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국세에서 분할납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허용되고요 또 농어촌특별세도 물납은 안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이거는 농어촌특별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할납부 허용된다 농특세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봐라 싹 다 골라라 어떤 것만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고르셔야 되고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뭐만 고르셔야 돼? 상속세만 그렇습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은 안되고 분할납부는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세 분류에서 국세 지방세 과세주치에 따른 분류는 국세세목과 지방세 세목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세목으로 하다보면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국세다 다만 이런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죠 농어순특별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런 걸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또 지방세는 과세주치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고개를 드시고 자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굽니까?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특광도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구도 구하고 도 구세고 도세입니다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을 시작하는 애들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되는 지방소득세만 얘가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을 시작하는 애들은 다 과세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 도 도세고 특광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11개 지방세 세금에 과세주체가 다 되는게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 시에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요 우리 목적세 보통세 상목적 특정유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했는데 목적세 종류는 어떻게 였습니까? 교교농 찌찌 국세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 교통이너지 환경세 농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 는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목적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 있는데 부과세 국세 중에서 부과세는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과세는 뭐가 있습니까? 지방세 중에서 부과세 부과세는 어떻게 있습니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나왔다 뉘집자식이냐 그러면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과세고 농어촌특별세 뉘집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과세고 이런 것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세도 교육세도 목적세고 부과세이긴 한데 본세목이 부동산과 관계가 없어서 농어촌특별세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부과세의 짝을 아셔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세목은 뭐가 부과됩니까? 취득세 부과세목은 농특세 취득세 부과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감면이 있던 없던 농특세 지방교육세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어떤게 부과세로 부과되느냐 감면 받은게 없을 때는 원체적으로 뭐만 부과세로 부과된다고 그러세요? 지방교육세만 등록면허세 부과세로써 등록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도 20% 함께 냅니다 등록면허세 10만원이면 2만원은 지방교육세 이런 식으로 감면 받은게 있으면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모두 또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세는 어떻게 외웠습니까? 재진이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이 20%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20%인데 이제 오리올 과정이니까 핵심요약 심화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데 재산세가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이 재산세에게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금액이 제외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이 20%입니다 120만원 재산세가 120만원인데 재산세에게 여기에 도시지역부는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자 120에서 도시지역부는 20만원 뺀 순수하게 재산세 100만원에 20%로 얼마? 20만원에 지방교육세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도시지역부는 제외한 금액이 20%입니다 재진이 종부세 부과세는 어떻게 되었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농이 양도속세 나쁘세에게 부과세모금이 있다 없다? 없고 감면받을 때만 뭐가? 농특세가 감면세이 몇 %로? 20%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과세일 때는 소득세나 법인세에게 10% 부과됐었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라고 그랬죠? 지방소득세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데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특강 10분의 과세제고 그 다음에 부과세가 아니라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부과세 문제에서 부과세 짝 고르라고 하는 그거에서 만약에 지방소득세가 부과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독립세고 또 소액징수면제규정이 적용되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소액징수면제규정 적용되어서 지방소득세 세액이 얼마에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하고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나눠지는데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니까 관계없고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이게 소득세 납세무자가 되는 건데 소득세법에 소득세 소득세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세계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10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얼마? 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세계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웬만히 언급한 이거 말고는 대부분은 다 소득세 규정을 중용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문제가 딱 한 번 27회 시험 때 나왔지만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혹시 뭐가 나오면 이 내용 빼놓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다른 점 언급한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소득세 규정을 대부분 중용하니까 소득세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 규정을 대부분 중용해요 예정신고납부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다 중용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부동산활동에 따라서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시에 만부가 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취득시에요 보유시에 만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요 취득과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세 보유세 세 가지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또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세 가지는 상처 말고 있어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도세 양도시만 부가 되는 거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동시부가 되는 애들 있잖아요 취득이나 보유 보유나 양도 동시부가 되는 애들 취득 제가 취득 보유 양도에서 판서했던 그림을 머릿속에 사진으로 찍으셔야 돼요 취득 result 취득 보유? 강 보유에만 동시부가 되는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개인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또 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북신부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소득세 낼 때 함께 소득을 과세표준에서 함께 내는 세금은 지방소득세.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북신부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조금 침몰해지는 것 같은데 취득과 양도에만 동북신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인지세, 인지세. 취득과 양도 오지랖아. 닦이고 동네 이름은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농부 얘기해줬잖아요. 6시내공에 나왔던 농부 아저씨, 강큰남자. 농부지,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득세는 취득과 양도 다 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취득과 양도에 사진처럼 머릿속에 가기는 하셔야 돼요. 취득과 보유에만 동북신부가 되는 세금은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북신부가 되는 거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과 양도에만 동북신부가 되는 세금은 어떤 거예요?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만 동북신부가 되는 사람? 농부세. 이렇게 교과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징수방법을 공부했는데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지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중대입니다. 가산세부터는 뭐세요?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불성실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계산해서 이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런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제지를 받는다? 가산금이 중대입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가 중대지만 가산금도 중대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지역자원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등이 있어요. 부가세를 때.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그다음에 국세에서는 신고납부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징수방식 또는 정부가세 방식은 과세권자, 세무국무원이 세금계산해서 납세문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런데 그 고지세 기준에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지지를 받습니까? 가산금. 납부기한이란 말 나오고 미납부했다. 어떤 지지를 받는가? 가산금.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먼저 어떤 거예요?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물론 자동차세나 주민세도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긴 하는데 일단 걔네들은 부동산 세무기 아니니까 빼놓고. 그다음에 정부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정부가세하는 국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또 기억한다고 하면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뭐합니까? 정부가세입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증여세는데. 종부세는 그러니까 원칙은 정부가세하는데 예정으로 납세금자가 고지서 휴등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산세예요. 신고납부 불성시대에 지정되는 가산세는 그 신고납부 의무 불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근데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합니다. 그 말은 가산세도 조세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켜요.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시에서 20만 원 예를 들어서 계산됐다. 가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여기다 20만 원 합해서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 보내기 때문에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즉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조세를 감면해줄 때, 국세, 지방세를 감면해줄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세금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습니다. 부정부 신고, 부정과서 신고가산세 몇 프로? 납부할세에게 40% 또는 부정과서 신고분세에게 40%가 정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말 없이 신고기한 내 신고세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가산세, 납부할세에게 산출세가 아니고 납부할세에게 몇 프로? 20%고 그 다음에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과소 신고했다? 과소 신고분세에게 몇 프로? 10%입니다. 납부세에게 10%가 아니라 납부할세액은 100만원이었는데 신고된 금액은 80만원 그리고 과소 신고분세액 얼마? 20만원에 10% 이렇게 정도 됩니다. 과소 신고분세액 이거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정도 되는데 미납한 기간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이요? 0.03% 1만원의 3률 가산됩니다. 지방세는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이 미납부, 미달납부한, 과소납부한 세 개 최대 몇 프로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될 수 있다? 75%까지 가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요 가산금은 고지서를 통해서 증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가산금 그런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해요? 안해요? 안합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도 않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 고지세 기준에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업수액이 몇 프로? 3% 일반 가산금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한 달 하도 아닌데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 1,000분의 12 1.2%씩 중가산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하나에서만 적용됩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잘 기억하더라고 몇 개월까지 중가산금 적용되냐? 60개월 이거는 하여튼 잘 기억하시더라고 60개월까지 그래서 5년이죠? 그러니까 1년 12달로 하면 5년까지 이렇게 중가산금 적용됩니다. 60개월에 한해서 중가산금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왜요? 60개월까지 그 다음에 중가산금 그러면 체납세기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 1.2 곱하기 60이니까 체납세기 최대 중가산금이 몇 프로까지 최대 적용될 수 있어요? 72%까지 체납세기 72%까지 적용될 수 있고 일반 가산금 3%가 합치니까 가산금 체납세기 최대 몇 프로?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가산금 같은 고지서에 있잖아요? 아니요. 그 전에 중가산금이요. 중가산금 지방세는 체납세기 얼마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는다? 30만원 미만일 때 국세는 100만원 미만일 때 중가산금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원이면 중가산금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30만원 빼고 아래 금액에 대해서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원 이상부터 30만원부터 국세는 100만원부터 중가산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부터 그 다음에 국가나시자치에 대해서는 가산금 영원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또 재산세 고지세 지역자원실세가 변기 고지되어 있다. 이럴 때 중가산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 하기 전에 면세점 빼먹었네. 취득세는 면세점이요. 취득세 산출세기에요? 취득가격이에요? 판단 기준이 취득 가격이 산출세기에요? 취득가격이 얼마요? 50만원 미만일 이하에요. 2.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이 딱 50만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면세점에서 면적 나오면 330제곱미터 금액 나왔다. 1억 3천 5백만원 1억 3천 5백만원 이하는 과세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주민세 일부가 그렇습니다. 면세점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에요. 재산세 또 어떤 애가 소액징수 면제 적용돼요? 지역자원실세 또 어떤 애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소액징수 면제 적용이 되는데요. 얘네들 세액이요. 얼마요? 2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천원이면 징수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우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여기 이 동네 짝 어디 갔어요? 짝 짝들 다 어디 갔어요? 병원 갔어요? 짝 어디 갔어요? 짝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없어요. 원래 짝이요. 혼자 원래 없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누군가? 아, 이리 왔는데 아, 이리 왔는데? 병원 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좋은 자리 혼자 딱 독차지하고 계신 거예요? 잘했어요. 선풍기도 갖다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만만의 준비를 갖추셨구먼. 잘했어요. 하여튼 짝다리를 짚으시든 껌을 씹으시든 물론 너무 소리가 크면 안 되겠지만 껌을 씹으시든 선풍기를 틀으시든 어떻든 간에 수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 공부하기 좋은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납세우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데 그 성립식이 세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취득세는 언제? 어느 때 납세우문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사속도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의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납세우문은 성립식이 똑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언제입니까? 과세기준일 매년 언제다?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도 과세기준일이 납세우문 성립하는데 재산분 주민세는 어느 때 납세우문 성립하냐? 과세기준일 아니, 7월 1일 먼저 나와야 돼요. 과세기준일인데 어느 때입니까?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주민세 균등분도 과세기준일이 납세우문 성립하는데 이거 8월 1일이고 균등분도 주민세 여러분 집으로 거기서 날라오는 주민세 그 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는 모르셔도 됩니다. 종업원에게 급여지급하는 때인데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부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우문 성립하느냐?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우문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세율로 적용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우문 성립하는데 지방소득세 납세우문 성립하고 소득세 법인세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방교육세 농특세 애들 부과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납세우문 성립시기도 그래서 농특세 어느 때 납세우문 성립한다? 본세 납세우문 성립하는 때 아니 부과세들은 본세 따라가지 본세 납세우문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는 표현이 좀 달라요.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우문 성립하느냐?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우문 성립하는 때 부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우문 성립 Hotel 때 지방 교육세는 압수금속립합니다 농특세 본세는 압수금속립하는 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애들은 상속 등기하는 때 압수금속립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상속 등기하는 때 아니에요 상속 개시되는 때에요 피상수준 돌아가시면 교육사 시작되죠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증여세는 증여 계약일에 압수금속립합니다 증여 계약일 맞아요 아니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근데 증여 계약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과가 있어요 얘네들은 어느 때 원칙적으로 납수금속립한다 소득세 어느 때 납수금속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기간을 다니는 과세하잖아요 1월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과세기간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어느 때 납수금속립한다 달에 말일 이거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 과세 표정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인데 하여튼 달에 말일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납수금속립 시기는 달에 말일 그냥 소득세 납수금속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또 수시부가에서 증수하는 국산화지방세는 저를 보셔야죠 수시부가에서 증수하는 국산화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런 거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도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금 송입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금 송입하는 때인데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함께 특별징수해서 관할 세무서에 내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성립한 납세금은 구출 확정이 되는데 납세금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계산하냐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계산한다? 납세무자가 세금계산하는데 어느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그래서 납세무자가 원칙과세금과세금과세권자에게 신고하는 때 납세금이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어떤 겁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을 시작했는데 4가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정부과세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납세면 확정하는 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원칙과세권자의 결정하는 때 납세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국세에서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정부과세하는 애들 그 다음에 확정된 납세면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와 취소예요? 취소, 재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5가지 그래서 납세자의 사망이나 그 다음에 부가 철회 이런 거 고유소 보냈다 거두어린 철회 이런 거 소멸사유 아니고 사망 아니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이런 것들은 납세면 소멸사유가 아니고 재척기간 일반 양도수국세 같은 국세 재척기간은 어떻게 해오냐?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고 나머지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나 부담부증여시 양도수국세 재척기간은 어떻게 해오어요? 15년, 15년, 10년. 리듬 타면서 15년, 15년, 10년. 그래서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몇 년? 15년. 기타 몇 년? 10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리듬을 타면서 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하려면 헷갈려요. 나중에 이거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지. 그 다음에 또 일반 지방세. 지방세 우리 지방세 재척기간은 어떻게 해오습니까? 10년, 7년, 5년. 지방세도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몇 년?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을 취득한다 부동산 실명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무신고기간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인데 다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 지방세에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멸시효예요.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지방세는 무조건 몇 년이다? 5년.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이렇게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는데 중단 사유가 있는데 압류, 독촉, 납부채구, 교부총구 이렇게 세금 달하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합니다. 중단하면 이런 압류, 독촉, 납부채구, 교부총구 이런 게 있으면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이 정도가 없어지고. 그런데 정지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사행위, 취소, 소송, 소송이 진행 중기간, 기간 동안에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진행합니다. 압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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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O, X예요. X라고 했습니다.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회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압류는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사유지.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회도가 없습니다. 번유관계 조속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배웠습니다. 자, 국세,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요. 즉, 체납조원비, 지방세, 또 가상금 이런 애들은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공매, 경매된 매각대금에서 우선에서 징수가 됩니다. 가져가는데. 그럴 때 얘네들 사이의 징수 순서는 체납조원비 1등, 2등이 지방세나 국세, 3등이 가상금 순서라는 거. 그렇죠? 국세, 지방세는 순서, 순위가 가고요. 동순위인데.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2등이 압류한 조세고, 3등이 달라고 교부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어떤 게 집행하기가 쉬운지 생각해보세요. 담보된 조세가 1등,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자, 국세, 지방세보다 조세 채권보다 더 우선한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판서해드렸어요. 순서를. 자, 매각되기면서 최고 1등, 무조건 1등 가져가는 게 어떤 겁니까? 공익비용 또는 체납조원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음반, 보관, 매각한 데 소요된 비용이 체납조원비인데.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 경매에 넘겼을 때 그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공익비용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공익비용, 채권자 모두의 공통비용이니까 공익비용 또는 체납조원비가 무조건 항상 1등이고. 2등이 어떤 거였습니까? 2순위? 소액임차보증금 또 최종 3개월치 임금채권 2등. 3등은 항상 또 정해져 있는데 어떤 거예요? 당의 그 재산에 부과된 수요. 당의 세예요. 그 재산에 부과된 수요. 그래서 어떤 게 그 재산에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들이 있는데. 어떤 거?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 항상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 그리고 보유세 또 어떤 거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도 그렇지만 제가 뺐고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 또 종부세.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상속세, 증여세. 보유하는 재산, 상속증여가든 재산에 부과되는 얘네들은 항상 설정일정기 없이 피담보 채권보다 얘네들이 당의 세들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등, 5등, 6등은 따져봐야죠. 법정기일, 그러니까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조세채권과 피담보 채권세의 우선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그럴 때 신권 확보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점점인지 처음엔 좀 따라하더니 점점 나 혼자 복습하고 있네.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목 땡긴다. 물 한잔 마시고. 자,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그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럴 때는 4등 피담보 채권 바로 뒤따라다니는 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일반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 일반임금채권. 얘가 5등이고. 그 다음에 6등 국세나 지방세. 7등 맹꼴등은 항상 일반채권이나 공과금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그러면 4등이 어떤 겁니까? 국세지방세.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피담보 채권은 조세권보다 후순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국세지방세 4등, 5등이 피담보 채권, 6등은 항상 뒤따라다니는 얘가 두고 일반임금채권. 그 다음에 일반채권이나 공과금은 항상 꼴통이고. 그 얘기가 여러분 나와 있었잖아요. 권리부지에서는 이의신청이든 심사청구든 심판청구든 행정소송이든 다 부당한 조세에 관한 부당한 침해가 있으면 만날부터 언제까지 청구해야 돼요? 90일 청구해야 합니다. 90일. 근데 다 청구기간은 90일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정으로 들어가면 숫자가 좀 뒤집어 죽인대. 어선간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의적이에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바로 구할 수도 있고요. 근데 꼭 잊으면 안 된다는 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복습이 의외로 길었어요. 여러분들이 호응을 쫙쫙 해줬으면 한 10분은 더 단축할 수 있었는데요. 22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걸 다음에 해야지 그런 것보다는 지금 핵심의학 과정에서는 확실히 정리하고 외우고 가셔야 돼요. 22페이지 드디어 지방세에서 취득세입니다. 펴놓으시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취득세는 취득세는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선언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3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4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 취득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 그러면 우리 취득세 성격이요. 이런 것들은 편하게 한번 보시면서 취득세 과세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지 취득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취득세 납세 구선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를 생기고 보니까 취득이 뭔지 취득의 개념과 유형 있잖아요. 취득세는 이런 것들 이 부분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문제 속에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오고 있고 이거 기초거상부터 계속 적어드렸던 건데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취득세에서 취득세에서 취득세 납세 무자 누가 되느냐 납세 무자는 시험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온다고 그랬고 이거는 지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취득세에서 또 우리 세금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은 어떻게 할 정도 되고 과편은 그다음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험에 독립한 문제로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고 나오고요. 세율은 무조건 나오는데 몇 문제 나오냐가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취득세 세금계산을 했으면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절차도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험에 취득세는 비과세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비과세 부분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문제 속에서 주문 한 줄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취득세 선호 문제 출제가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먼저 22페이지 요약집 봅니다. 보기 전에 보기 한 번 드시고요. 목운동부터 한 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2페이지로 보시면 취득세 공 1번 테마 취득세 개요입니다. 취득세 과세 유치는 특광도입니다. 특별시장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보고 부과는 행위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과세는 세금입니다. 누가 이런 거 줄 긋고 있어요? 이런 거 당연히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지. 행위세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학자들이 쓰는 편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읽고 지나가야지 이런 것까지 줄 긋고 그러면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것도 어떻게 하려고 자 물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주요 세계세목은 물세잖아요. 물건별로 가까워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입니다. 취득세는 납세무자인적상 고려하잖아요.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똑같고요. 그다음에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입니다. 합산하지 않고 사실주의과세 기초과정부터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록면허세 빼놓고는 다 사실주의과세입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다음에 현황부가 취득일 현재 공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고요. 징수방법 원칙 신고납부합니다. 02번 테마 별표시 두 개 합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취득의 개념과 유용력 별표시 두 개 하시고요. 보겠습니다. 02번 테마 별표시 두 개 하시고 박사 안에 보니까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취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기초과정부터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취득세의 취득이보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이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즉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는 거죠.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에 하나 한다. O X X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사실상 취득해야지 권리가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 거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형식적 취득의 예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 산 취득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죠. 신탁계약 정리하면 돌려드려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 산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명의신탁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취득세 부과되고 명의신탁 해지로 개인에서 종중으로 다시 올 때 과세되고요. 명의신탁은 어떻게 합니까? 과세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 산 취득이 비과세고 동그라미 3번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권 이해관리 취득은 과세이지 않는데 특히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부동산 임차권이요.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아파당점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슬쩍 시험에다 이런 것 집어넣고 물어보자. 소유권 이해관리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부동산 임차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된다. OX X입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 임차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 저련들 그런데 취득세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취득세 취득령은 22페이지 1번 사실상 취득령과 23페이지 맨 꼭대기 2번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지죠.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22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사실상 취득령이야. 사실상 취득령은 또 전수유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양가로 1번 원시 취득과 양가로 2번 승계 취득령으로 나눠져요. 그럴 때 원시 취득령이요. 가로 안에 보니까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여기 원시 취득에 해당되지 않고요. 1번 건축물 건축이요. 자 건축에서 특별히 어떤 거요?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시행시효 취득이나 매립간척에 의한 공영수 및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시 취득으로써 취득세에 부과됩니다.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문에 건조하는 선박이야. 다 머릿글자 딱 엑스 따서 이렇게 밑줄을 거져있고 색깔도 틀리게 딱 돼있죠. 어떻게 외웠습니까? 차 기 항 선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자동차를 원시 취득 만들었을 때 거기다 대고 취득세에 딱 부과면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에 부과받은 만큼을 반영해 소비자들이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현대자동차로부터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자동차 애초에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취득세를 또 내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도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한다 안 한다는 거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그 다음에 승계 취득령은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서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유상 취득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다 취득세 부과됩니다. 특히 교환은 금전 예지상 것으로 맞바꾸는 건데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상 승계 취득이요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도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옛날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세는 즉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상속 증여등 무상 취득은 과세이지 아니한다면 틀려요. 양도속세는 사실상 유상 이전 양도속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3페이지 봅니다. 간주취득령이요. 지금까지 뭔 사회통념상의 사회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했을 취득세 부과되는 간주취득령입니다. 먼저요. 토지 지목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우리가 배운 게 이거예요. 기초기구과정부터 배운 게 가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그랬을 때 지목변경 전에 식값 순액이 1억이고 지목변경 후에 식값 순액이 5억이 됐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취득세요. 이 대라는 것의 취득을 보면 가빈한 사람이 매립간척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적으로 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지하는 것의 취득은 소유자 변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용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또툰간에 지목변경으로 이 토지의 가치가 증가했죠. 이렇게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이 사례 같으면 사관만큼 가치가 증가했잖아요. 이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한다. 의지에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된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가액 사업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잖아요. 그 다음에 차량 개장비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역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차체를 변경한다거나 그래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다.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나 정축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역시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건축물 개수했다. 소유자 변동은 없잖아요. 다만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뭐한다?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닌데도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가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취득했다고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가로 안에 봅니다. 비상장법인의 반드시 비상장법인이어야죠.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때는 그 과점주주는 당의 법인의 부동산 등 가로 안에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써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포함해서 하여튼 등을 취득한 것으로 뭐한다? 의지해 봅니다. 직접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이에요. 다만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감자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처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못들어와니까 독과져 먹자고 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비상장법인 설립할 때는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끼리 다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 그 어제 그 저 뭐야 어떤 수강생이 어떤 합격생이 전화 왔었는데 여기 아시는 분도 있는데 호주에서 공부해 가지고 작년에 호주에서 공부해 가지고 합격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합격생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인 법인 법인 설립해 가지고 지금 법인으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해요. 중개사 활동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호주에 있고 혼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또 들어간 데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 1인 법인 설립해 가지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같으면 1인 법인 요즘은 법인 설립이 굉장히 요건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법인 설립하고 또 납입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기준이 완화되고 그래서 법인 설립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제 해서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규제가 예전에 제가 법인 한 10년 전 그때만 해도 법인 이런 것들 설립하고 이럴 때 귀찮은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법인 설립 다 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세무사 사무실이랑 법인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돈 조금만 내면 뭐 다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1인법인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법인 설립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간에 무궁무진하게 제가 어제 저희 형님한테 바로 위에 형님한테 그 우연히 저희 부모님 댁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같이 저기 하는데 한 시간 동안 저희 형님한테 막 얘기 들은 게 뭐였냐면 왜 이렇게 나보고 신중하냐 항상 뭐든지 일을 좀 저질러고 항상 일을 저질러라 특히 부동산은 일을 저질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신중하게 그렇게 하냐 하면서 얘기하면서 자기 주변에서 본인 형님도 그렇고 자기 주변에서 누가 땅 조금 사라 그래가지고 한 3천만 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자기 지방 저쪽에 3천만 원 여러 가지 이렇게 분할해서 파는 거 3천만 원 그냥 샀는데 물론 기익부동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는 사람 통화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그냥 3천만 원 땅 샀는데 벌써 사고 나서 몇 달 안 지났는데 벌써 땅값이 보니까 두 배 반 정도 뛴 거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5천만 원 모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5천만 원 모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항상 왜 늦냐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여튼 1인법인 설립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법인 처음에 설립할 때는 자기하고 그 다음에 1인법인은 자기가 다 합니다. 자기가 이사, 감사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몇 인 3인 이상 이런 거 다 지정하고 주주가 3인 이상 해야 되고 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확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쭉 한번 관련 법론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해 비상장법인 지못대로 하니까 독과점옥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처음에는 누가 제 주식을 법인 설립할 때 사요 안 사요? 안 사니까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다 주주를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독과점옥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시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또 감자 포테이토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는 주식 취득행위가 없는데 취득세는 행위세예요. 취득행위를 보고 보고 하는 셈인데 나는 주식 취득행위가 없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 보유비를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용어정리법입니다. 과점주주란 누구냐 과점주주의에서 과점주주의 동그라미 1번 비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 포함해서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식 학계가 학계에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에게 100분의 얼마? 50을 추가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이 되고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주주요. 갑주주주 30% 어떤 비상장법인의 을주주 40% 병주주 30% 과점주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다. 그러면 얘네들이 주식은 어떻게 한다? 합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70%니까 각과을은 과점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이렇게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럴 때 이 과점주주들은 각과을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 보시고 딱 50% 아닙니다. 초과야지. 2번 납세무 속립시기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점주주의 주식주득과 관련해서 과점주주의 주식주득과 관련해서 과세되는 지분기율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이어서 과점주주의의 주식주득을 이어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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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